주머니에 쏙! 안녕하세요 포켓걸스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포켓걸스. 포켓걸스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? 저희 포켓걸스는요. 주머니에 쏙 넣고 싶을 만큼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소녀들을 택합니다. 네 포켓걸스 정말 귀엽고 주머니에 쏙 넣고 싶다고 하셨는데 몸매가요. 몸매가 엄청난 것 같아요. 몸매 관리에 비결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우선 저는 유산소 운동도 포켓을 하고 있고요. 출연이 없고 포켓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네 여러분들 포켓걸스 팀 네이브는요. 귀엽고 주머니에 쏙 넣고 싶지만 유산소 운동으로 매일까지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매일까지 준비하는 아주 열심히 하는 걸그룹입니다. 자 그러면은요. 다음 무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무대 전에 이 무대의 포기, 다음 곡의 포기 한번 해주시고 바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무대는요. 저희의 퍼플한 연극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. 호흡 많이 해주세요. 다음 무대의 포기, 다음 곡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